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? 아니야 재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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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 영상 멋있게 만들어 줄게 네 재혁아 재혁이 재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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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혁이 손님 이거 되는거죠? 네 가져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이렇게 접시를 쳐서 돌려야지 다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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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장난감이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놓은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멀리 갔다 오나 잘 갔다 잘 굴리나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돌아봐 양팔 이렇게 벌려가지고 양팔 이렇게 벌려가지고 양팔 앞에 봐야지 멀리 봐야지 양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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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 혜연이 이렇게 잘하는데 두개 받아야돼 널 뛰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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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이도 한번 해봐 시작 뛰어 괜찮아 혜연아 비켜 발 다치겠다 띠야 띠야 아 머리 이거 진짜 어려워요 서식인들이 너무 잘해 나연이가 예쁘네 나연아 이거 매칠할거야 근데 너무 똑같은게 나연이 잘 안고야 괜찮아 진원 진원 진 진 아빠 아빠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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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대패야 진짜 하나 둘 셋 셋 다한다 다한다 둘 동찌개 만들자 오! 조금씩 해 하는 거 같아 동네 아빠 잘해 잘해 멀리 난다가 고춧가루 여기 가라고 할거 같지? 그치? 힘이 너무 꼽다 그렇지 그렇지 예예예예예 예예예 아 나온다 소수씨 나온다 소수아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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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위로 올리지 말 밑으로 그렇지 나온다 이렇게 물을 다닐 거 같아 밑에까지 그래 밑으로 밑으로 그렇지 잘해 잘해 콩깨기 더 먹고싶어 어 하나 가면 돼 먹어 여기 잘 먹어 선생님 가서 이거 했다 기름나 체험했다가 이거 한 번 더 먹어 이거 한 번 더 먹어 이거 한 번 더 먹어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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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선생님 그 엄마랑 쳐다먹어 아 잘한다 저거 받아야겠어 진짜 저거 받아야겠어 근데 뭐였어? 어?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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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그만 옳지 이쪽으로 하세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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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들어가면 엄청 무겁겠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가져다가 썼대 아빠 좀 봐봐 찬설아 집팡을 줄고 일어나는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팡을 찍고 또는 게 있다고 생각해 어디가 지금 어디가 오자 야 아빠 좀 봐주라 아빠 보부상에다 보내겠다 이거 앉아서 내리는 모습 앉아 앉아서 빼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고리를 여기다가 끼워 여기다가 끼워서 끼워주고 멀리 가면 안 돼 여기다가 콩이 무거우니까 갈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쏟아주고 내려오고 이렇게 큰 그릇 안에 넣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돌려봐 이건 돌이고 이거 천설아 이거 엄청 많이 컸다 날 물러보겠지 어 돌려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 잡아주세요 이게 넘어가서 이게 넘어가서 다 썼어 이제 다 썼으니까 딴 데서 받지 많이 먹어 잔소람? 응 응 응 응 연어 2개 가서 만들어 응 응 야 니가 먹을 거야 한 입 먹어 응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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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